아 뭐 또 핵이에요 또 아 안돼 안돼 어 아 아무 생각 없이 돌렸어 아 림보야 힐링해야지 안돼 큰일날뻔했어 림보야 어 호랑이 고라니님 별풍선 림보야 큰일날뻔했어 상자는 흰인파인 아하 우리 고라니님 또 상자를 깐다니까 딱 50개만 까도록 하겠습니다 50개만 50개씩 모으니까 19개 남을 때까지만 까도록 할게요 아 우리 고라니님 또 상자는 흰인파인이라니요 잘보세요 아 아 우리 고라니님이 또 또 멀리 보시는건가 황돌 한번 볼까 아 행행이 그만하세요 라고 됐으니까 행행이 그만해요 됐어 됐어 그만하세요 행행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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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보자 나와야지 아 야 바스티온도 안하는데 나 이거 부케라 스킨 별로 없단 말이야 어어 야 이거 고라니님의 저주 아니야 이거 위험한데 어어 어어 야 야 거의 이거 흰인파인 저주인데요 이거 아 우리 고라니 다 야 500개 선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어 어어 야 씨 레슨 덱 하나도 안나와? 어어 야 뭐야 이렇게 안 나오면 너고? 어 크레딧이 어디냐 그렇지 이제 진짜 이제 잘나오지 황금도 괜찮은데 황금 야 황금도 괜찮은데 황금 야 황금 많이 내려온거 같은데요? 어? 아닌가? 나 69개였죠 아 몇개 안깐네 아직 이제 12개째네 이제 가면 그렇지 그렇지 이게 또 기념으로 나온거 있잖아요 막 기간제 기간제는 막 사서 까니까 잘나오더라고 또 아 이거 흰인파인 이거 약간 고압같은데 와우 대박이다 황금 진짜 낮네요 거의 뭐 흰인파인만 나오는데? 흐의 흰인파인 10속 4면타? 보라색 아니 나 하는거 좋아하는거 하는거 좋아하는거 나 4족보행 캐롤어 안좋아해 어? 어? 아, 얕타 계세요. 얕타 담으시게. 좋아좋아. 기분 아는게 어디야. 리즐로님 별풍선 뵙게 감사합니다. 아, 우리 슬로우님께서 또! 나와라 바스전설 물결표. 아! 바스전설이냐니요? 하지도 않는데! 슬로우님 뵙겨서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근데 진짜 거의 흰인파인인데? 우와, 뭐야. 진짜 아니. 야, 뭐야. 진짜 거의 흰인파인이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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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네? 미치겠네? 안돼. 내가 쓰는거 나와야돼. 아니, 내가 안하는거만 주네. 오, 이쁜거다. 귀여워. 귀여워. 야, 확률 진짜 낮다. 이게, 뭐야. 기간제, 전리품산자랑 완전히 틀리구나. 어어. 야, 이제 패치되면은. 중복된거 잘 안나온다고 하던데, 이제. 패치되면은. 전리품산자. 아, 크레짓? 야, 진짜 대박이다. 이거. 이건 절대 돈주고 사면 안돼. 이상하게. 그렇지. 자신만만 퍼줘. 괜찮지. 오, 대박이다. 진짜 안나온다. 아, 나와도 크레짓에서 말해준대요, 이제? 아, 이거 디바, 이거 하이라이트는 셀카를 이길 수가 없어. 찰칵하는 셀카를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늘따라 히니파이는 많이 보는 것 같다. 어어? 다 중복이네, 이번에는. 아이, 저 잘 씻죠, 손. 어어? 오, 진짜 안나오는데요? 오, 트레이서다. 와, 이게, 이게 어디야. 하나도 없는데. 그래, 이거라도 끼자. 와, 이거 장난아니다. 야, 진짜 확률 완전. 너무한데 이거는? 확률이? 야, 진짜 다 있는 것 같다네. 스킬이 스킨도 많이 없을텐데. 메이가 많이 나오네요. 메이가 많이 나오네요. 열한게 나면 뭔가 하지? 오! 아, 그래 딥. 어, 야, 있는거. 어떻게 나와도 있는게 나오냐. 와, 씨. 아, 이거 부케스킨별로 없는데? 에? 흐어, 아아, 씨. 야, 대박이다, 진짜. 와. 야, 진짜 이 기본 상대는 절대 사면 안됩니다, 진짜. 와. 비니 유님 결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또 희님 파인이야. 아, 우리 비니님께서. 또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비니님.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손 씻고 오시면 100개 더. 손 씻고 오면 100개더라구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아, 또 이거 있는거 나왔네. 몇개 안 남았어요. 6개 까고 바로 손 씻으러 갑니다. 와, 여러분. 진짜. 미쳤다. 내가 예전에 깔때 이정도는 아니었는데. 우와. 우와. 오늘 진짜 미쳤다. 아, 아니야. 아, 아니야. 레바디. 진짜 나도 손 씻는 버릇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거 화장실을 가면 시청자분들이 기다릴 수 있는 이. 조급함에 제가. 와. 희님 파인. 마지막 거. 우와. 와. 딱 50개 깠거든요? 대박이다. 나 이거. 이 부캐라가지고 그래. 많은 건 아니란 말이야. 없는 게 많은데. 아, 좀 많이 틀고 있네. 많이 틀고 있네. 스킨이 없는 것도 많은데. 와. 진짜 안나오네. 와. 진짜 안나오네.